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면서 언론에는 애완견이란 표현도 아깝다는 식의 입장을 내면서 논란에 기름을 들이부어버렸습니다. 정치권의 거센 막말 공방 잠시 후에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여줬던 임영웅 씨가 있는 반면에 김호중 씨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음주 뺑소니 혐의 때문에.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사고를 낸 뒤에 도망쳤고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참 공경스러운 상황인데 어제 기사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자, 형량이 최고 3년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피해자와 합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했을 때도 물론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의 변호인을 하게 될 때는 피해자 측과 보통 직접적으로 당사자끼리 만나기를 좀 꺼려하세요. 그러면 피해자 쪽에도 어떤 대리,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어떤 합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예상보다는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네, 보통 사고 직후에 특히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많이 아는 연예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경찰 단계에서도 그랬을 텐데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분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피해자분께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김호중 씨에게도 법적으로 상당히 양형에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요소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 않고 당분간 택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 핸들을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진 상황입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사건 때문에 사실 소속사, 김호중 씨 뿐만 아니라 소속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속 연예인들까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가 구속되는 당시 모습을 잠깐 저희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전과 입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수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매니저한테 호의자백 매치시 하신 건가요? 처음에 음주운전 부인하신 이유가 뭔가요? 범행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제는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소속되면서 소속사가 폐업 소순을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도 다른 소속사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한 명 이렇게 구속됐다고 해서 그 소속사가 이렇게 와야 될 정도로 그런 소속사였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요. 누구 하나 구속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회사의 구조를 보면요. 사실 모든 매출이나 이런 게 사실 김호중 씨로부터 나오거든요. 사실상 김호중 씨가 활동을 못한다면 회사가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광고라든가 이런 수익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다른 지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호중 씨만큼은 안 되죠.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사실 소속된 연예인들 중에 한 분과 사실 대화를 나눠봤었는데요. 정말 회사가 폐업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조금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런 것까지 돼서 조금 안타깝지만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연예인한테 피해가 보통은 안 가는데 실제적으로 또 모 방송국에서는 김호중 씨 소속사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소속사를 찾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영향을 받게 된 거니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그맨 정찬우 씨 잘 아시죠? 그리고 김호중 씨의 소속사 전 대표, 띵크의 전 대표들과 지금 주식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실 소사가 폐업 분위기인데 갑자기 왜 여기에서 주식에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사실 여기에도 이렇게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사실 정리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생각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너무나 팽팽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건 조금 소송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다른 연예인들의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박세리 씨에 대한 소송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하나 더 터졌습니다. 연예인 가족과 관련된 재판 소식이 하나 더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겸밀 씨의 남편이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뭐냐면 주식과 전환산체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소심에서는 이 재판에서의 쟁점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재를 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소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결은 뭐냐면 유죄 취지로 되돌아보낸 거예요. 맞습니다. 유죄가 아니다. 항소심까지는 무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 기재된 것이다.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해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유죄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것은 유죄로 일단 판결 날 확률이 높고요. 유죄라고 한다면 이것이 형이 정해지겠죠. 몇 년 형이 선고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견밀 씨의 사위가 이승기 씨인 건 다들 잘 아시죠?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항상 이런 이슈가 터지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이승기 씨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견밀 씨의 남편, 자신의 장인이죠. 장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이승기 씨도 좀 난처한 상황이 처해졌나 봅니다. 네, 이 사실은 사실 이승기 씨가 결혼 전부터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논란이 있는 집안에 사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불거져서 이승기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 주가 조작이 아니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군요. 기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사실 지금 주가 조작이 맞다고 나왔잖아요. 맞다라는 취지로 대법원 돌려보냈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어떤 게 좀 이상했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견밀이 남편 주가 조작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승기 씨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부터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승기 장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간에는 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괜히 나섰네요, 지금. 네, 처가 견밀이 지킴이 이런 제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 차례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승기 씨가 죄는 없잖아요. 이승기 씨가 주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조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섣부른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대중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중의 반응이 좀 싸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견밀이 씨가 현재 가정을 꾸리기 전에 한 차례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살에 결혼해서 28에 홀로서기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살 때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하고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과의 무게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보석과 같은 두 딸을 얻고 28살에 홀로서기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장인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승기 씨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견밀이 씨의 전 남편의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되면서 이승기 씨가 또 한 번, 또 한 번, 또 지금까지 해명은 안 했지만 해명은 또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이승기 씨가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사실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가족의 장인,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억울한 경향이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잘못도 없고 그리고 왜 그 전 장인을 만나서 자기 장모님도 안 맞는 남편을 만나, 전 남편을 만나서 뭔가를 이제 금전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압박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사실 제일 억울한 부분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인, 견밀이 씨의 전 남편인 배우 이명규 씨가 이승기 씨를 거론하면서 돈을 좀 받아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승기 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견밀이 씨나 이승기 씨, 가족 입장에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대응을 아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승기 씨 측이 말하는 요지는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태어난 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 와이프나 악플을 좀 달아두지 말아달라 억측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대중이 바라보기에는 처음부터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승기 씨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은 연예인 B2가 났을 때 과거에 연예인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활동을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 이런 계속 논란이 있었을 때 정면 돌파를 해서 늘 활동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플러스 그게 있었어요. 20년 동안 활동한 나는 연예인이다 라는 프리미엄과 본인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때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 또 이렇게 당당하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 장인과 그리고 본인과 상관없는 견민희 씨의 전 남편 때문에 약간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승기 씨가 그런 내용을 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박세리 씨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아버지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 희망재단 이사장인데요. 그 아버지 박준철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골프학교 국제골프학교 설립업체가 일단 박세리 부친에게 사업을 참여할 것이냐 제안을 했고 여기에 관심을 느낀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가 좋다. 나 사업에 들어가겠다.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재단법인의 박세리 희망재단의 재단법인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에 알렸더니 우리는 이런 걸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게 발각이 되면서 일단 아버지를 고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들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자문 변호사 김경현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재단 측으로부터 희망재단 명예 문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희망재단 측에서 정말로 작성한 것이 맞냐 이렇게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서 어떤 문서인지 보여달라고 했고 그 문서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박세리 희망재단의 인장이라든지 위조되어 있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재단 입장에서는 박세리 씨와 박준철 씨 부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몰아가선 그런 것은 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그래도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한 거기 때문에 부녀 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저도 놀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박세리 하면 박세리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박세리 씨는 인터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믿는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은데 나 역시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많이 배웠다고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박세리 씨가 아마 TV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많이 먹는 걸 좋아하셔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식성까지.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박세리 씨가 지금 박세리 씨 나이도 지금 40 중반이 넘었어요. 아마 그 전까지는 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많은 사업을 했을 거고 모든 얘기를 할 때도 아버지와 상의를 했는데 이제 그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본인이 후진 양성도 하고 정말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얘기나 이런 걸 할 때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맞는데 그러려면 아예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늘 강조합니다.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 혼자 큰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알려줘라. 너는 혼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다라고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면요. 사실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어서 이게 정말 골마서 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어제 방송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박준천 씨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도 본인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박세리 씨에게 의견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한 명의 훌륭한 운동선수료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건데 양보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다 손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또 않아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또 악재가 또 겹친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 지상파야 방송에도 나왔던 그 대전의 박세리 집 강제 경매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재단의 현금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이거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박세리 씨의 이 집이 희망재단의 현금 보유량이 약 2억 원이 그냥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뭔가가 지금 자리를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가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라든가 각 방마다 정말 박세리 씨가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게 많이 언론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규모로 이걸 누가 살지도 사실 처분도 쉽지 않은 1785제곱미터. 이거는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간의 금전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박세리 씨는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도 언니랑 동생이 있잖아요.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회사라고 사실 봐도 무관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나온 거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리치 언니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이번 보도로 인해 박세리 씨의 사실 그동안 싸운 게 조금은 조금 깎여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미지가 조금 깎인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박세리 씨 과거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공을 돌리는 발언도 많았고 유독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트로피 지니어라는 데를 이쪽으로 가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여자 중등부 우승 트로피 내가 가져갈 거니까 찜하라고 우승했었는데 진짜 다음부터 찜하고 내가 가져가라고 결국에는 그 대회 나가서 우승 트로피를 갖고 오면서 시작해서부터 저의 이름을 좀씩 알리기 시작했죠. 저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최우선이고 가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주축이 되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성공기까지도 가족의 희생이 없었으면 솔직히 불가능했죠. 가족이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제발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애완견, 언론이 검찰 애완견이라고 말했던 적 있죠.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보금가는 제사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이재명계 초선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두드라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양문석 의원, 편법 대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문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자기가 기르는 함께 생활하는 애완견이 꿈이라는 애완견인가 본데요. 그 꿈의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박사 양문석 드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양문석 드림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양문석 의원의 언론 비판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총선 직전에 수십억짜리 강남아파트 사기 위해서 직업도 없는 자신의 딸, 그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게 했던 게 드러나면서 언론의 혼이 호되게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언론 탓을 했었죠. 그때 목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선일보 이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저런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제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위축됐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런 못된 브로장머리는 내가 반드시 고쳐놓겠다. 그런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일각에서는 양문석 의원을 보고 뻔뻔하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하더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학계에서 언론학 박사 양문석 드림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론학 박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언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논문도 쓰고 또 언론학 박사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언론학 박사라고 하시면 양문석 의원이 하시면 어떤 점에서 이게 언론이 문제다. 그리고 조목조목 저는 비판하는 어떤 대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걸 굉장히 사실 부적절했거든요. 애완견 부분도. 맞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언론들 특히나 많은 그런 진영을 떠나서 언론들이 이번에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목조목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학 박사이신 양문석 의원 역시 좀 더 비판적인 정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판을 했어야 됐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애완견이 격조 높아 높다 이런 정도의 어떤 뭐 거의 비난 수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학 박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그 단위 언론계에서 좀 언론학계에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본인한테 다 맞게 본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당원까지 다 바꾸겠지 않습니까? 네. 본인 대선 출마 때까지도 직전까지도 대표할 수 있도록까지도 당원을 막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의회 민주주의 역시 이번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1988년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던 지켜왔었던 전통까지 운영이 법사위 다 차지하면서 그냥 이제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언론도 언론 자유도 이제 말싸여 되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저분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직권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저분이 자기 그 대출, 사기 대출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45평짜리 아파트를 31억 원 주고 사면서 그 과정에서 20대 대학생인 딸이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대출을 1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6개월 뒤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제가 워낙 커지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자를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꼭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마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정치검찰이 한 일이다. 언론들이 그냥 받았었다. 기레기들이다. 애완견만도 못하다. 다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언론계를 좌지우지할 테고 또 이제 집권하겠다고 할 테니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런 굉장히 강성 발언이 나왔는데요. 물론 민주당의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양문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심하다,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당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독재,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러면 어쩌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 반성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의 예양견이라는 말은요. 사실 1차원적인 해석과 고차원적인 해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요. 사실 본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편파적이지 않게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화영 씨와 관련된 재판 결과도 그렇습니다. 사실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박용철 여러 명이 공범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북 송금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가 상승이 유죄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이 조금 공평하게 보도를 해달라는 것을 좀 격한 표현으로 한 건데 그러면 왜 격한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는 말까지 써보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죠. 왜 이렇게까지 야당의 대표가 극단적인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연유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이러한 억울한 내막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포석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부수 씨의 지난해 재판 결과와 이화영 씨의 며칠 전 재판 결과가 다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당시와 관련된 보도를 좀 찾아보면 주가 상승과 관련된 내용이 지난 안부수 씨 재판에 나오긴 합니다만 재판부가 얘기했다기보다는 검찰이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쓰면서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보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꼭 재판부의 판단이 이화영 씨 재판의 판단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것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만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 외 기자들은 그러면 애완견 언론들은 안부수 씨 판결문이랑 비교해서 안 썼냐 그 말씀하시면서 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안부수 씨 판결과 비교한 기사들을 이화영 씨 판결 이후에 대표적인 진보지들은 썼는지 그랬더니 안 썼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이 워낙 완결성이 있고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건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지에서도 그거를 왜 안부수 씨 판결 때와 달랐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더 조금만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안부수 씨가 기소됐을 때 당시 검찰이 공소장 썼을 때는요. 그때는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기 전이었었죠. 그런데 안부수 씨 1심 판결이 판결문에 공소장에 없으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거고요. 판결 1심 판결 나온 뒤에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2심 공소장에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2심 판결문에 다 들어갈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안부수 1심 공소장은 김성태가 잡히기 전이라 대북송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김성태 체포 후 진상이 확인돼 공소장 변경했다. 지금 조금 전에 혼수석 대변인께서도 지적해줬던 내용을 검찰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계속 살펴보죠. 그러나 계속해서 언론을 향한 민주당의 어떤 비판들 그리고 비판을 넘은 비난들 저희가 또 좌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지켜보고 제대로 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8대2로 정해졌죠. 정해질자마자 한동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덩달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던 예의주시하고 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죠.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3, 3, 5, 5 모여 절이 난리를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 재창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한동원 전 비대위원장이 겨냥한 거라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원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한동원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3, 3, 5, 5 모인 물이 된 거. 물이라고 하는 건 제가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모여있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확대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한동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선역 의원들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출연해서 출마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세력화에 대한 경계, 이런 발언들으로 보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될까. 왜냐하면 계속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말고 전의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우파 계열 정당에서 그렇게까지 참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탄핵 직후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 상황이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지형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사천 논란도 많았어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좋은 어떤 그런 지자체 장자리에 특히나 영남 쪽 꽂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 와중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부 다 빼앗겼던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찌됐든 홍준표 시장의 이런 발언들이 도리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또 부추긴 셈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관성 있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라운드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그럼 총선 말아먹는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때는 한동훈이 안 된다고 했어요. 홍준표 대변인님,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실제로 출마 의사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쫙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얘기 우리가 한 게 지금 한 두 달 되지 않았습니까? 두 달째 한동훈 출마하느냐 마느냐. 출마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제 기억에. 방송 중에 입장 바꾸신 분도 계십니다. 안 할 것 같다 했다가 이제 할 것 같다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어대훈, 어대한 뭐 하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한동훈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이제 촉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인지 언제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제 당내 분위기는 뭐 어대한이냐, 어대훈이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 이제 어쨌건 지금 최고위원 5명 뽑거든요. 4명은 그냥 최고위원, 1명은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데. 지금 당원에 선추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게 됐거든요. 대표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최고위원을 적어도 2명, 3명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나중에 1명 있고. 그렇지만 선추직 중에서 본인의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분들은 거기를 이제 4명 정도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어쨌건 만약에 어떤 이상 상황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지금 눈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위원 5명 중에 최소 2명 혹은 3명까지는 확보해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캠프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장동혁, 김영동, 박정아, 김예지,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이렇게 지금 초재선들이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저 사람들 빼더라도 저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당대표가 되면 주선한 사람들 우우죽순 생겨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번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못 나오게 하려고 연판장 쓰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 나경원 의원을 지우고 불출마가 아니라 한동훈으로 쓰고. 이름만 바꿨다. 네, 출마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쓰고 계신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정치라는 것이 바뀌게 되면 급속하게 바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주류가 친한계 의원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만 당대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결집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망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친한계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박상수 변호사와 김준호 노원을 당협 위원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제 오늘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홍준석 대변인님.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불리한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여러 아마 후보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접촉도 하고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최고위원 출마하는 기딱금도 내요. 꽤나 거액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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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임에서 선거를 치르려면은 그래도 이제 조직도 있어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설령 이제 전폭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을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비용도 들 것이고 그래서 쉽게 결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초기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누구 한동훈 위원장 쪽에 불리하다거나 누가 다 안 하겠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한 친한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에 그런 것을 벤치메킹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캠프 사무실을 없애고 대량 문자 발송하지 않고 그리고 지원 차량 받지 않는다. 산무선거로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전 당대표 지금의 현 개혁신당 의원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도 조언을 냈다고 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무 캠페인 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상관없는데 메시지의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국 모델로 가라. 조국 대표가 선거 때 아주 간명한 메시지로 3년은 길다. 그거로 사실 반륜 파일을 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의 파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당부 개입하면 제명이 아니라 그건 재판 가야죠. 메시지는 적어도 그 정도의 파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전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하면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의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서요. 이거는 설정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장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이런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과 어떤 당정관의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축출한 이후로는 솔직히 김기현 대표 체제도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조차도 어찌 보면 참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거거든요. 용산에 의해서. 이제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이제는 정말 다음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대선까지도 정말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디커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대로 예전 관측은 용산의 의중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시사쇼 정치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세븐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